안녕하세요 선들바람입니다 오늘은 어승초를 보러 산으로 왔습니다 어승초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승초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매년 이맘때 야생 어승초를 만나기 위해서 꼭 여기에 한번씩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승초차를 즐겨 마시는 편이라서 예전년에 꼭 한번쯤 여기에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채취해 보겠습니다 소스와 고추냉이 소스를 담아주지 않도록 컵니다 소스를 준비했어요 재킷고추냉이 곱게냄고 성형acs 한국의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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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젤리 소금 sesame 파 소금 주진리 반죽을 더 넣었어요 참기름 참깨 치즈 전복 물 양파 대파 고추 후추 고기를 고춧가루 간장 소금 고추 볶은 양파 그릇에 조금 넣어 볶은 양파 네 поп 두께가 남겨주세요 토마토 면을 넣은 후 면을 넣어줘요 냉동실에 넣고 물에 넣고 부풀어주세요 전복